2명이 박연준 어머! 위로 이렇게나 못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? 저분 게 나오긴 했었고 별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때요? 아 진짜 눈에 별 봐갔다 되게 노래가 톡톡 튀고 제목이랑 딱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근데 한 번 듣는 것보다 되게 여러 번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등독성이 있는 노래 같아요 뭔가 진짜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가사가 그거네 빨리 보고 싶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안 놀랬는데요? 저만 신나 했는데요? 어 오시는 데 나왔어요? 예상은 했어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로 돌아온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013년까지 8년 동안 계속 좋아하고 있는 팬이고요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그냥 팬분들 다 하시는 거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요 저는 2018년도부터 좋아했고 그때 제가 재수할 때인데 좀 힘들었는데 언니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많이 힘들었고 이제 유튜브 계정이랑 트위터 영상 계정 운영하고 있어요 음 언니 우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요 언니 비율도 너무 좋고요 팬들한테 너무 잘해주고요 언니 예전에 옌달라떼 그 샌드위치 맞아요 만들어준 적도 있고 저보다 더 오래 좋아하셨으니까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? 제가 제일 잘 맞추지 않을까요? 그래도 젠데 주식회사 슈퍼벨컴퍼니에서 티저 사진이 올라온 순서대로 나열해주세요 아 이거 쉽지 않다 틀려도 돼요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갖고 하나 둘 셋 넣어주세요 나 틀리면 어떡해 민감은 3 2 1 일어나 아 아 1 아 우리 오늘 끝나고 공부하러 모여요 알겠죠? 아 1번이 워낙에 인득트가 있어가지고 첨가 안 좋아 아니 근데 1번은 앨범 예판 나올 때 저 의상 입은 게 나오긴 했었고 변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 지하철 사진이 뭔가 저 안 같이 나온 거예요 어 이게 첫 번째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예은인 걸 모르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저 사진을 기억을 해요 작년 말부터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처음 딱 떴을 때 이랬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체리콕 말고 원래 우리 선공개 스트레이 웨이터 그게 처음에 떴었는데 그럼 깨알 질문 어땠어요? 일단 너무 잘 어울렸어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사도 언니가 쓴 거라서 맞아요 여러분 얘기예요 3월 25일 예은은 쇼 음악 중심에서 스트레인지 웨이 투 러브 무대를 했다 이때 네일 컬러는 무엇이었을까요? 저 적었어 어 그래요? 아 진짜 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같이 갔잖아요 기억이 안 나 1, 2, 3번 어 맞았다 이거예요 이거 되게 익숙한데 안 익숙했어요 왜냐면 흠사 있는 거는 추억 봤거든요 응 좀 떨렸어 맞아요 떨리는 게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무대에서 되게 잘해줬어 너무 좋았어 저를 너무 잘 아는데요? 그렇죠? 랩이랑 노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아요? 둘 다 좋은데 하나만 그렸다면 저는 랩이 익숙해서 그런지 딱 들었을 때 안정감이 있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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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좋긴 한데 언니 노래가 좋은 게 톤이 높아서 되게 일반 사람들이면 조금 힘들어할 음역대의 노래를 조금 언니 목소리로 들으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촬영 너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JTBC 최강야호 시구 요정으로 등장한 예은이의 등번호는 몇 번이었을까요? 시구를 너무 잘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저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숫자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숫자예요 데뷔했던 그 시기 3, 2, 1, 4 1이 2로 이렇게 못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? 8번이구나 나 언니 18에 데뷔했고 18에 데뷔했고 98년 8월 10일 생이니까 저는 3월 19일에 데뷔했고 아 다음에 또 던지게 되면 그땐 그 두 숫자 해볼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저요? 저요? 저 기억력이 스트레인지 웨이툴럽 뮤직비디오에 나오지 않았던 소품은? 주말에도 한 100번 본 것 같은데 계속 틀어놓고 근데 틀리면 저는 뮤비보다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야? 저 소금은? 어? 수능 약간 그런 엄청 진지한 시험 같네요 하나, 둘, 셋 나 또 틀렸나 봐 1번인가 봐 1번인가 봐 1번 어? 이게 통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장자예요 그렇지 잠깐만 1번 할 때 어디서부터 어머 어렵다 어머 내가 엄마 준 건 좀 부끄럽네 1번이랑 3번 중에 헷갈렸어요 저 1번이랑 4번이 헷갈렸어요 좀 헷갈리지도 않고 3번이 아니지? 뭐야? 아 이랬는데 네, 예은의 설 연휴 마지막에 우리 함께 땡땡땡땡 라고 썼는데 이때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? 네 글자인 거죠? 우리 함께 땡땡땡땡땡 아 이거 팬실 일격인데 이 정도면? 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이 대회 열어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힌트 없나요 혹시? 오래오래 오래 살죠? 모르겠구나 만수무감 전 말도 안 되는 걸 잘하는데 만수무감 하면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말일 리가 없을 거 같아서 이것도 이거 아닐 거 같은데 그냥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안 돼서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이 백 년을 보여줘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게 무병장수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늙어가 난 왜 그런 말을 난 왜 그런 말을 비스피한데요 전혀 다르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23년 4월 3일 예은의 더쇼 무대 뒤에 LED에 있었던 화면으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?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죄송한데 저는 저 무대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언니? 저 무대 되게 잘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좀 이제 약간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감독님들이 같은 색상의 건물을 저렇게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줬을까요? 알고 있는데 할머침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죠?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니 얼굴이 너무 화려해서 기억하지 못했나 봐요 고마워요 어 이게 또 직접 들으니까 새롭네요 맨날 댓글에서만 보다가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정답은 1 와 1 와 어 언니 추리 믿고 갔어요 그렇죠? 저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 추리 추리 어 어 어 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촬영해야 하지 않았을까? 네 더 자기에게 더 많이 아는 걸로 아 네 우린 더 알아가는 걸로 네 제가 좀 많은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좀 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나눠 단위로 외워야겠어요 반성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재밌게 돌자잖아요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언니 약간 비하인드도 듣고 해서 즐거웠어요 1 2 2 2 2 2 3 2 어때요?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티저에 나왔던 옷들이 나오면서 기억이 훼손되는 느낌이 있어요 외국 드라마 퀴카 느낌 아 정말요?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을 들려주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괜히 더 긴장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제 마음에 드는 거니까 아주 소수다군요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언니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 중말로 2 3 4 4 5